자 이번에는 9급 하공직 공무원 OT에서 제가 수업 담당한 하공직 공무원에 관한 간단하게 수업 강좌 내용하고 그 다음에 하공직 공무원은 무엇인지 해서 여러분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기 위해서 OT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급 하공직 공무원, 하공직 공무원이 하는 주요 업무라고 본다면 무기 및 유기학, 생학, 분석학 분야에 여기에 관한 운용에 관한 업무를 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본다면 업무라고 본다면 아래 있는 상수도 사업 등 시설에 있는 수질관리 그리고 주유소 및 가스 사용업소의 점검 등 그리고 대기복원 그 다음에 하공 관련 재난 방지 등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공직 공무원의 군무처는 어디냐라고 본다면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산업자연부, 특허층 등등 과학기술산업 관련 부처 그리고 그 외에 하공 관련 인력이 필요한 부처 등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많이 하는 근무처를 본다면 시, 도청, 산하의 수도사업소, 그 다음에 정수사업소, 시, 군, 구청의 경제과 아니면 재납과 등등에서 근무하는 것이 하공직 공무원. 그래서 공무원 중에 하공직은 기술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공직은 어떻게 해서 얘를 이제 뽑느냐라고 본다면 하공직 공무원은 시험을 쳐서 그 해당 점수의 커트라인까지를 우리가 합격을 시킵니다. 그래서 하공직 같은 경우에는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구분이 되고 시험과목은 둘 다 똑같이 국어, 영어, 한국사는 우리가 공무원 시험의 공통과목이라고 본다면 하공직에 해당되는 과목이 뭐냐면 하학공학일반과 공업하학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가직은 대략 3월에서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월 혹은 4월 초중순에 이렇게 치고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월 혹은 7월에서 6월 정도에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공직은 뭐냐면 아무나 하공직이 기술직이기 때문에 꼭 이 전공을 한 수험생만 뽑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18세 이상의 뭐냐면 신체 건강한 사람들은 다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유가 된다면 둘 다 도 시험을 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날짜가 다르고 그리고 시험과목은 똑같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과목 총 5개마다 다 뭐냐면 20문항 해서 총 100문항을 해가지고 시험시간은 100분 동안 그러니까 100문항이 100분이니까 한 문항당 1분씩 소요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하공직 공무원의 이제 면접하고 최종 합격 통보를 받게 되는데 9급 하공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23년에는 86점 정도 그 다음에 22년에는 89점 정도 그 다음에 21년에는 91점 정도에서 거의 80점 후반대와 90점 초반대의 커트라인 점수가 해서 기술직이면서도 꽤 평균 커트라인이 높은 편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학공학 일반하고 공호파학이 조금은 기술과목이지만 즉 이공계 과목이지만 내용은 조금 어렵더라도 이 커트라인 점수를 봤을 때 난이도는 중 정도, 증급 정도 아주 어려운 문제는 출제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하공직 공무원은 시험을 통해서 평가를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산점이 부여되는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화면에 있듯이 이 해당되는 자격증이 뭐냐면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등등으로 해서 각각 이 중에 하나라도 그러니까 중복돼서 두 개 있으면 퍼센티지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중에 무조건 뭐만? 한 개만 해서 가산점을 부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몇 퍼센트를 3%를 하고 나머지는 5%니까 만약에 이 가산점도 매우 중요한 것이 1, 2점을 가지고 합격, 불합격 여부가 판단되기 때문에 가산점을 꼭 따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기능사는 뭐냐면 3%고 나머지니까 이때 만약에 나는 그냥 3%만 하겠다 하면 기능사에 해당되는 각각의 자격증을 한 개를 이수하면 될 것이고 만약에 뭐냐면 나는 뭐가 하공기사가 있다라고 하면 이 하공학 일반하고 공업학에 조금은 있다면 조금 하공직 공무원에 도전해 볼 만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없고 무지상태 그래서 그래도 가산점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제가 뭐냐면 개인적으로 본다면 이 중에서 어떤 것을 물론 여기에서 산업기사로부터 해서 기술사까지 했는데 난이도가 점점 올라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만약에 딴다 한다라고 한다면 기사와 산업기사 중에 따겠는데 이 산업기사를 따던 기사를 따던 퍼센티지는 똑같으니까 이때 봤을 때 산업기사를 따는 게 좋겠죠. 그중에서 제가 본 결과 자격증이 크고 어렵고 적고는 따지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여기 안에서 조금은 다른 자격증에 비해 조금 쉽게 딸 수 있는 것은 저는 생각하기에 위험물 산업기사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합격수기로 봤을 때도 공부하는데 덜 지장을 받고 빨리 딸 수 있는 위험물 산업기사를 따는 것을 추천을 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학원기사가 있다면 더 좋겠지만 없다면 학원기사 딴다고 계속 시험치는 것보다는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는 산업기사 중에 이 가산점을 획득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험도 준비하면서 자격증을 통해서 가산점도 이렇게 취득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제가 준비한 것은 하공직 공무원 중에서 공업학하고 하학공학 일반 수업을 준비했어요. 그렇다면 하공직 전공 과목이 두 과목의 출제 비용을 보면 이건 23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공업학 같은 경우에는 크게 유기와 무기가 거의 대부분인데 이 안에 뭐냐면 내용은 일반적으로 하공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하학이 기초로 되어 있다면 여러분이 조금 더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랬을 때 총 20문항이다라고 한다면 일반학과 유기공업학 그래서 거의 유기공업학이 더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제 비중이 공업학은 출제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23년이기 때문에 24년, 22년, 21년도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비중을 본다면 유기공업학이 가장 많은 출제 비중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옥인 하학공학 1반 같은 경우에는 하학공학 1반은 그 감옥, 세부 감옥이 매우 좀 많습니다. 그랬을 때 뭐 하공양론, 하공연력학, 유체역학, 열전단해서 하학공학 1반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하공직 공무원이라서 그 하학공학과를 전공한 학생들이 4년 동안 배우는 거의 대부분의 감옥이 하학공학 1반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 본다면 23년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수문문항에서 본다면 양론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이쪽 부분 유체역학, 열전단, 분리공정에서 많은 문제가 출제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공정제어나 반응공학 그 다음에 여기에는 하공연력학 공정제어 반응공학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개지가 이 중에서도 또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과목 중에서 아마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많이 출제되는 것이 하공양론 그리고 유체역학, 열전단, 분리공정을 합해서 우리는 단위조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위조작과 하공양론 법원에서 가장 출제 범위가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뭐에 대해서도 공장 설계에 대해서도 한두 문제가 항상 출시가 하니까 요거를 무시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세부 과목별 축제비용이 요렇게 그래서 숫자는 23년도에 이렇게 출제됐지만 다른 연도에서는 조금씩 플러스 마이너스 한두 개 문제는 차이는 나지만 크게 비중을 보면 어디 부분에 하공양론과 단위조작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두 가지 공업학과 하공학 일반 수업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라고 본다면 제가 다른 학생들의 학교 수기를 읽어보고 정리를 해봤을 때 공업학 같은 경우에는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이었어요. 수험생들이 왜냐하면 이 어렵다라는 것은 이 공부하는 시험 범위가 너무 강범위하게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를 공부해야 될지 감히 그러니까 이것을 가늠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업학은 주로 뭐가 유기학과 그다음에 일반학이 주기초가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일반학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교재에 나오는 이론 그래서 특정한 이론 그러니까 특별한 이론 그래서 이론 정리는 꼭 무조건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이것을 매해 출제된 기출 문제를 풀어보고 다시 또 이론 정리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만에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자기 거 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업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암기 과목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용이 매우 강범위하고 실생활에서 쓰지 않는 전공 용어들이 나오니까 처음에는 조금 공부에 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점차적으로 계속 반복하다 보면 자기 거가 되니까 우리가 공업학 같은 경우에는 문제 푸는 것도 조금 나오지만 거의 다 뭐가 된다. 암기 과목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과목인 하학공학 일반 같은 경우에는 얘는 기초 이 안에도 마찬가지로 하공직이기 때문에 하학지식이 거의 주로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공양론 그리고 하학공학 일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면 계산형 과목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로 계산을 가지고 그러니까 수식, 식을 식에다가 수치를 대입해서 답을 얻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각 과목별로 이러한 해당하는 식들이 매우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또 암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계산해야 되는 계산형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것이 하학공학 일반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하공양론 같은 경우에도 특히 단위 어떤 단위들에 해당되는 뭐 부피의 단위는 그람퍼 세제곱 센티미터인지 뭐 밀도의 단위 뭐 점도의 단위 이런 등등등 여러가지 물질들의 단위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각각마다 여러분이 단위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걸 수식에 대입해서 또 식에다가 대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위를 어떻게 원래 구하고자 하는 단위로 환산해야 되는 단위 환산까지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 그래서 계산형 문제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공직 공무원 시험에서 시험에 갈 때 시험장에 갈 때 뭐가 전자계산기 그래서 준비물을 전자계산기를 지참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공부할 때 실제 집에서는 계산기를 위해서 계산을 했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시험장에 가서 똑같은 동일한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왔는데 집에서는 계산기를 통해서 풀었지만 시험장에서는 못 풀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집에서도 똑같이 시험장과 같은 조건에서 여러분이 계산을 해봐야지만 당황하지 않고 어차피 아까 백문항에서 1분간 소요되어야 된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런 계산 과정에서 2, 3분이 소요된다면 시간 분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컴퓨터 사인펜으로 마킹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의 시간을 보태면 매우 시간이 촉박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학공학 1반은 계산형 문제가 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공 양론하고 단위 조작 등등은 필제 비중이 높기 때문에 특히 이 두 가지는 아주 조금 세밀하게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하공연력학 반응공학 공정제어는 출제 비중이 낮기 때문에 아까 하공직과 관련된 감옥이 중복되는 것이 많은 자격증이 하공기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공기사에도 보면 반응공학과 하공연력학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하공기사의 문제들 난이도보다 이 하공직 공무원의 난이도는 조금 낮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하공기사의 문제를 잘 풀리지도 않는 것을 풀려고 노력하는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는 이 하공기사에서 쉬운 문제 그리고 하공직 공무에서 나오지 않았던 문제들로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공장 설계 문제 그래서 뭐 강가, 이득률 뭐 이런 등등등이 있는데 그것들에 관한 것들을 공부해서 공부를 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럼 제가 준비한 하공직 공부학 커리큘럼을 보면 두 과목만 제가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직에 해당되는 공업화 하고 하공학 1반에서 제가 준비한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교재 안에 보면 이론 내용이 있고 그리고 단원별로 문제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론을 먼저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각각 그 이론에 해당되는 단원벌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좌에 보면, 교재에 보면 풀이들이 뭐냐면 거의 다 태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풀이에 대한 내용을 어떤 것은 이 풀이를 그대로 해도 되지만 조금은 이 풀이는 조금 어렵다라고 하면 쉬운 풀이 방법으로 제가 풀이를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업화 같은 경우에는 이론 21강, 그 다음에 그 각각에 해당되는 단원벌 풀이 문제풀이 30강, 그리고 기출문제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난 20년부터 24년까지의 뭐냐면 하공직, 실제 출제됐던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5년간의 뭐냐면 기출문제풀이를 해서 총 해서 공업화학 같은 경우에는 총 61강으로 될 것이고 하학공학 1강 같은 경우에는 세부과목이 많으니까 얘보다는 이론 강의 수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리고 단원별 문제풀이,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20년에서 24년간 기출문제풀이 해서 총 얘는 74강으로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 공업화학 같은 경우에는 아까 범위가 강범위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이론 정도, 이 정도 내용만 가지고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한다면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공직, 공무원,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